우리는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을 만든다. 이 강한 인간관계는 행복의 핵심이다. 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 뿐이다.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라.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.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. 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끈기와 열정이다. 끝이려는 성장의 기회이다.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 살아간다.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변화된다.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.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. 성공은 지식, 경험, 인내와 근성으로 이루어진다. 우리가 바라는 삶은 우리가 만들어낸다. 이 감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.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.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다. 자신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라.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.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서 비롯된다.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단한 의지가 필요하다. 어려운 일을 할 때에는 끝까지 버티고 포기하지 마라.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. 행복은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다. 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라. 그 성공의 열쇠는 계획과 실행이다.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. 이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. 그 불가능한 것은 없다.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된다. 이 지식과 경험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. 그 자신의 인생을 위해 달려라. 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라.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다.